네, 그럼 여기서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오늘 내용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3차 감염 사례가 중국 말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거라고 해서 지금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먼저 2차 감염, 3차 감염이 어떤 건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우리나라에서 확인되면 이게 1차고요. 우리나라 땅에서 감염되면 2차, 3차, 4차 이렇게 됩니다. 1차 감염자로부터 감염되면 2차, 2차 감염자로 감염되면 3차입니다. 2차, 3차 이렇게 차수가 높아지는 감염자가 많을수록 그 바이러스가 지역 사회에 더 넓게 퍼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우리나라 3차 감염 환자는 2차 감염 환자의 직계가족이라서 확산 범위가 지역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요. 다만 앞으로 2차, 3차 감염 발생을 최대한 막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오늘 하루에만 환자 5명이 추가로 확인됐고요. 또 지금 환자들이 누구랑 접촉했는지 여기서도 조금 당국의 대응에 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방역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확진 환자는 11명인데 더 중요한 게 이 확진 환자 11명이 증세가 있었을 때 접촉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지금 그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건당국이 열심히 파악하고 있지만 완벽하지 않고요. 8번, 9번, 10번, 11번 환자는 접촉자가 몇 명인지도 아직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를테면 보건당국이 모든 걸 완벽하게 파악한 후 통제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대국민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의 역학조사관들이 확진 환자들의 동선을 쫓아다니면서 밀적 접촉차들을 추적하고 있는데 확진 환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요. 그래서 같은 장소와 시간에 있었던 국민에게 자발적으로 신고를 요청하는 방법도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단받지 못한 실제 환자가 하루만 더 외부 활동을 하더라도 접촉자는 수십 명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당시 보건당국은 뒤늦긴 했지만 대국민 협조를 요청했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은 있겠지만 확인된 것 부터라도 빨리빨리 알려주는 게 추가 확산을 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 어디 보건소에서 만든 문서다 또 어디에 추가 확진자가 있더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또 어디에서 추가 확진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확인된 게 있습니까? 네, 내일 추가 환자가 있더라 하는 그런 문건이 돌았는데 저희도 확보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더니 가짜뉴스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짜뉴스는 감염 확산 방지에 악영향을 줍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조동차 의학전문기자와는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조동차 의학전문기자와는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